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수관입니다 드디어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이제 뭐 현강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과학을 잘할 수 있습니까 혹은 과학 만점을 받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이제 원초적인 질문이거든 그러면 저도 답변이 원초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한 15분 내외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러면 내 커리큘럼 영상을 보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그냥 빈칸 채우듯이 딱딱딱 채우는 게 아니에요 1년이라는 이 한 해 농사를 어떻게 하면 최선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가이드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특이해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커리큘럼 영상이지만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큰 변화를 겪게 될 텐데 첫 번째가 교과 내용 자체가 조금은 변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써있지만 대동소의해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통합과학이라는 게 2015 교육과정에서 출범이 됐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기반도 확실하고 특히나 1학기 경우는 거기에다가 물화생지 밸런스도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난이도 이런 여러 가지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정이 시행되긴 했지만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몇 단원이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고 무슨 단원들은 소단원의 일부가 잘려 나가기도 하고 했지만 갈무리 된 정도이지 대격변은 없다 그래서 숫자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대략 한 85% 정도는 유지가 되고 15% 정도의 변화만 추가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안 변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 향후 이제 앞으로 입시에 있어서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건데 교육과정 자체도 조금은 바뀌어요 통학과학이란 교과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만약에 너희가 과학탐구를 선택을 안 할 거고 거기에 뭐 수능 뭐 어떻게 보겠지만 사실 통학과학이라는 거는 너희들 내신 점수 1학년 때 그 점수 말고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아 그러니까 특히나 과학탐구 선택 안 할 친구들은 1년만 어떻게든 좀 뭐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통학과학이란 교과가 결국에는 수능에서도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문과의과 구분이 없습니다 진짜 통합형 교육과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간에 얘네들을 고3 때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수능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셔야 되지 이제는 뭐 1학년 때 어떻게든 뭐 버텨보고 넘어가 보자 이런 마인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도 좀 볼 수 있냐면 현재 현재 고2 고3 학생들 내신에서 이제 뭐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무라생지를 보잖아 얘네들 내신이 전부 다 수능 기출 문제로부터 발현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서도 통합과학 고1 내신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과학 내신 문제도 수능적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커리큘럼은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단순 암기를 넘어서서 수능적 사고 사고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1년 동안 뭘 어떻게 가르치냐 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해보죠 첫 번째는 고1 내신입니다 고1 학생들을 위한 통합과학 커리큘럼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초 개념, 개념 심화, 기본 문제, 마지막으로 심화 문제까지 해서 총 4가지의 커리큘럼을 준비할 거고 쉽게 구분하면 앞에 두 개는 개념, 뒤에 두 개는 문제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 올해는 새롭게 제가 이제 공모전 같은 것도 했었는데 새롭게 수능형 통합과학도 개설을 할 겁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수능 통합과학 그거 2년 넘게 남았는데 뭐 벌써부터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수능적 사고가 필요해 그래서 고난도 문제 혹은 학군지에서 되게 어려운 시험 난이도를 가진 학교들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거의 없거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제가 제공하고 한번 풀어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수능적 개념과 수능적 문표를 추가할 예정이고 당연하게도 뭐 이제 실제 수능에 도입이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폭넓고 깊은 커리큘럼을 만들 거긴 합니다 일단 베타 버전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자세한 내용은 고1 내신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과학이 딱 프리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프리 강자가 중등과학으로 바라보는 통합과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등과학이 아니고요 통합과학이 더 핵심이야 뭐냐면 중학교 과학을 통합과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중학교 과학을 모아놓은 모음집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의의 스케일이나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 얘네들은 통합과학을 수업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중학교 과학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것 같아 예를 들면 우주가 팽창하면 실제 내용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의 온도는 떨어져요 왜 떨어지니? 라고 물어보면 통합과학에서는 안 알려줘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단열 팽창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럼 단열 팽창은 뭔데? 중학교 때 배운다 구름 생성 과정에서 이슬점과 연결해서 중학교 때 배운다 중학교 때 배웠던 단열 팽창이라는 코어한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우주의 부피가 팽창했을 때 온도가 떨어진다는 통합과학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거고 중학교 개념 모음집이 아니라 통합과학을 진행하면서 적재국수의 중학교 개념이 여기서는 들어와야 돼 여기서는 이 개념이 들어와야 돼 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과 고1 수준의 추론과 사고 능력이 있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서 채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운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 쉽지 않아 필수 강의예요 대충 중학교 개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강의가 아니고 통합과학 1년치를 쭉 따라가면서 팔로우하면서 중학교 개념이 여기서는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라는 것을 총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기본 내용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와 프로안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를 결국에 우리가 개념을 만개시키는 곳은 프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프리를 알아야지만 프로에서 수월하게 우리가 개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와 프로와 간의 유기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프리를 반드시 기반으로 삼아서 프로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32강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32강인데 이게 1년치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우리가 분기별로 끊어듣는다고 치면 8강 밖에 안 돼요 8강을 듣고 프로는 한 12강 정도 될 거예요 분기로 치면 이 12강 정도 듣고 총 20강의 한 분기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과학이 다 프로죠 이거는 제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저 사람 수업 뭐가 제일 좋아요? 저 사람 수업 뭐 들으면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거 들으시면 돼요 다른 거 말고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무라생지 원투로 바라보는 통합과학 이라고 돼 있는데 무라생지 원투를 아니? 모르죠 고1인데 어떻게 알아 무라생지 원투가 배경지식이 돼서 예를 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라생지 원투까지 이해할 정도로 그걸 목표로 사고력을 끌어올려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고와 이해를 통한 사실 이게 수능적 사고예요 암기가 아니죠 단순 암기가 아니라 사고와 이해를 통해서 개념 심화를 완성해 드릴 거고 암기와 이해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이게 되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편해요 뭐냐면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면 안 되고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얘는 외우기만 해도 풀 수 있고 얘는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다 구분해 줘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가 않아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건가? 몰라도 되는 건가? 이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또 들어보자 우리가 태양에너지가 발생하는 형태가 이 수소가 헬륨이 되면서 얘네들이 질량결선이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든?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질량이 줄면 왜 에너지가 발생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뭘로 해야 되냐면 물리원에서 외우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암기해야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치가 아니거든 이런 거는 외우세요? 이렇게 알려준다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만 하는 것들은 다 이해를 시키고 넘어간다 라는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이 암기와 이해 통학과학 전범위에서 암기와 이해 외우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10%도 안 됩니다 90% 이상 전부 다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고1 때도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고2 고3 가셔서도 통학과학이 여러분들에게 발목 잡는 일이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확신합니다 개념을 통학과학 개념을 다루는 강의 중에 가장 하이엔드 컨텐츠가 될 거고 그리고 끝판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듣고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할 리가 없어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완자 통학과학입니다 올해도 완자를 함께 합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제가 완자를 개념도 한번 커버해 드리고 자료 분석도 커버해 드리고 문제풀이도 커버해 드렸어요 사실상 올인원 교재 역할을 했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완자에서 개념을 다루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프리와 프로를 통해서 개념을 했는데 그럼 뭐 여기서 개념을 한번 더 할 그게 있는가 라는 생각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완자는 이제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요 자료 분석과 문제풀이만을 다룰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부교제잖아 실제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교제 뭐냐 이런 거 완자거든 그래서 완자에 있는 대표 유형 문제들 전부 다 풀어드릴 거고 당연하게도 전문항을 풉니다 뭐 쉽다고 해서 안 풀고 어렵다고 해서 넘어가고 이런 것들 없어요 전부 다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개념과 문제풀이가 2대 8이라고 돼 있는데 본격적인 수업은 전부 다 문제풀이겠지만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개념이 추가적으로 들어야 돼 이런 개념을 추가적으로 알아야 돼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추가적인 개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리커버하고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되겠지? 그래서 기본 문풀은 완자를 통해서 진행한다 사실 완자의 심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라고 실려 있는데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풀어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은 통합과학이닥 문제편이에요 얘는 이제 과거에는 실전이다 이라고 불렀는데 문제편으로 리뉴얼하고요 얘는 심화 문표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 실려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고2, 고3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통합과학에서 해당하는 범위와 무라생지원투에서 교집합으로 연결되는 범위들이 있거든 그런 범위들을 제가 적절하게 변형해서 통합과학의 개념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수능적 사고를 문제 풀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강의가 될 거고 기타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유형은 특별한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스킬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우리가 어떻게 풀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시하진 않아요 같이 탐구하고요 그리고 그걸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 문제를 풀 땐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이래서구나 이런 것들을 납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념도 문제풀이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통학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얘기를 예시를 들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리, 프로, 완자 문제편 이렇게 있는데 과연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녹아들어가는가 를 보여드릴게요 자 통학과학 2에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원 중에 하나인데 중화반응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 중화반응을 프리, 프로 그 다음 완자 문제편까지 이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 시퀀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예요 모든 단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 자 첫 번째는 실제 교재예요 통학과학에다가 프리에 이런 게 있어요 화학 반응식을 쓰는 법 이런 거 알려줍니다 이거 통학과학에서 안 알려주거든 중학교 때 배우고 오셔야 돼 그래서 필수 원소 여러분들이 고1 생활을 하시면서 필수로 알아야 되는 원소가 32개가 있거든요 그 32개를 전부 다 알려줘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온화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를 알려준다 그래서 필수 원소 종류 알려줍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화학 반응식 쓰는 법 알려드립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중화반응하는데 화학 반응식 못 쓰면 어떻게 풀 거야 그 다음 이온화 원리 전자를 읽는다 얻는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 여러가지 이온들 외울 거고 앙금의 종류 여러분들 앙금의 종류 아세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 여러분 CACO3 무슨 색 앙금이에요? CUS 무슨 색 앙금이에요? 앙금이에요? 이런 것들 물어본다 이 말이야 어지럽죠 벌써 이런 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꼭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한 다음에 이제 본 개념이 들어가겠죠 중화반응에서 가장 핵심은 추론입니다 추론 중화반응 사고 실험 이라고 불리우는 이 실험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통학과 교과에 들어가 있는 거야 산과 염기의 특징 배우고요 산 염기 배우고 중화반응 어떻게 원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배워요 그 다음 중화반응 사고 실험 이라는 걸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 두 개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 세 개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 쭉쭉쭉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표를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야 통학과학에서 중화반응을 배운다면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자 프로에선 이런 것도 있어요 중화반응을 배우다 보면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야 되잖아 그때 중화반응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하겠지만 핵심은 이거야 농도가 같을 때도 다르지만 농도가 다를 때도 다룹니다 이 농도라는 거는 몰롱도를 의미하고 몰롱도라는 게 사실 화원에서 배우는 개념이다 보니까 얘를 조금 풀어서 써서 이 단위부피당 이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거를 봐야 되고 어떤 거를 활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얘네들의 비가 다를 때 어떻게 풀까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제 양적관계로써 풀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 추론을 통해서 중화점을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결해 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간다 자 이렇게 개념 공부를 하신 다음에 완자 통합과학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풀어야 돼 누구나 고1 내신을 준비한다면 누구나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대표 유형도 풀어보고 이온 모형을 이용해서 풀어보기도 하고 액성과 온도의 추론 과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화 반응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화학적 기본기도 활용하고 총 이온 수도 구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완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화 문제 또 풀어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 풀이를 해 볼 거고요 사실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변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수능적 사고를 대입해 보고 그래서 추론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고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라 비례식도 써보고 그리고 총 이온수를 구하는 루틴까지도 정해보는 이러한 형태의 수업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이라는 하나의 단원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공부를 해야 우리가 소위 학교에서 통학과학으로 짝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통학과학 플레이어가 되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1년 동안 준비한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들이 분기별로 아마 여러분들이 진행해 가시겠죠 분기별로 진행을 하시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통학과학으로 뒤지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되겠지? 통학과학 만점을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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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